우리 바다 하늘이 아까부터 내 얼굴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? 아, 앞만 봐도 신기해가지고요. 선배님이 화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아, 내가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잖아. 그래서 화를 잘 안 내긴 하지. 선배님은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화를 돋구더라도 이 화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영환아, 그거 아니잖아. 아, 제가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데요. 뭐가 아니에요. 화를 돋구다가 아니라 도두다라고 써야 한다고. 사무실에선 뭐 그런 모습을 여태 안 보여줬지만 사실 나 친구들과 다툴 때는 화가 나면 감정이 앞서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지어 심지어 뭐요? 눈물까지 보이기도 해.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싹 괜찮아 하고 풀리실 것 같은데요? 다 그런 거 아니야? 나 심지어 평소 좀 미워하던 사람도 나한테 몇 번 잘해주면 호감이 갈 때도 있을 정도야. 정말 미치겠어. 그렇게 까칠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우리 바다 하늘이